대장국 씨한테 드렸던 마트, 그치? 자, 후렴이니까요. 속 부분입니다. 자, 음악 주세요. 자자자! 자자자! 만족스러워, 만족스러워해. 도르소! 만족스러워! 도르소! 저에게 춤을 안 맞는데! 야, 느낌! 야, 느낌, 느낌, 느낌. 야, 느낌, 느낌, 느낌. 영화가 쉽게 마을을 지 면 안 될 거야. 그는 너무 많adora. 아, 스트리도 안 끊었어요? 오 잠깐 쟤 지가 몇 번 했어요? 어 지가 몇 번 했죠? 근데 사실 원래 춤선이 이쁘기로 소문났습니다 어 대승훈이 약간 견제하는 거 같아요 아 이번에는 못 이겼네 자, 될 수 없죠? 대순이 가능성이 없네 대순이 가야지 아 노승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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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뭐 도대체 우승자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 노승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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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박빙입니다 이거 지금 박빙입니다 아 이거는 대승훈 씨가 아 돌이 아 노승훈 아 노승훈 아 노승훈 아 노승훈 아 노승훈 아 노승훈